포천시 포천미디어센터와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이 지난 15일 지역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업무협약은 포천시 미디어 생태계에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,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.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학교 미디어 교육 지원과 어린이, 청소년 미디어 관련 정보 교류, 현장 직업 체험 등 미디어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. 협약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 후 미디어 교육과 지역 내 초, 중, 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미디어 특화 교육자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. 협약에 따라 어린이, 청소년 미디어 특화 교육이 진행됩니다.